인생의 목적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의 온오프 버튼을 내가 누를 수 없을 때 무기력해져요 많이 자든지 못 자든지 밥을 많이 먹거나 조금 먹거나 너무 늘어져 있거나 다섯 가지 이상이 2주 동안 지속이 되면 우울증이라 그러는데 그러다가 공황장애 같은 불안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벼운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면 뇌를 시작하세요 우리의 뇌를 자극을 해서 감정을 다른 방면으로 돌릴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죠 원래 디폴트 모드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 떨어져서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체력이 떨어지고 할 일은 많을 때 그럴 때 무기력에 가장 많이 빠지고요 나이 들어서 각종 신체 질환이 생기고 기운은 빠지고 그럴 때도 무기력에 빠집니다 감정적으로는 어떨까요?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 됐다 그러죠 그럴 때도 무기력에 빠집니다 젊은이들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무기력이 되냐 하면 인생의 목적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또 하나는요 인생의 온오프 버튼을 내가 누를 수 없을 때 무기력해져요 회사에 들어가거나 어떤 팀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의 방향도 내가 정하지 않았는데 일을 도대체 끝내는 것도 내가 못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지치면서 무기력해지죠 이것들이 무기력의 원인입니다 우울이라는 건, 우울증상이라는 것은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질병을 진단 내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냥 늘 우울하고 감정적으로 늘어져 있거나 삶의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고 다음에 말하는 증상 중에 몇 가지가 더 있으면 우울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든지 많이 자든지 못 자든지 아니면 밥을 많이 먹거나 조금 먹거나 아니면 막 불안하거나 아니면 너무 늘어져 있거나 이런 증상들 9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이 2주 동안 지속이 되면 우울증이라 그러는데 또는 우울장애라고도 얘기하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할 일,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그걸 우울증 또는 우울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기력은 조금 다른 게 우울증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울증상 중에 하나가 무기력한 거예요 인생이 재미없고 무언가를 하거나 계획할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 거 그거는 우울증상 중에 한 가지인 거죠 특히 젊은이들 중에 우울증상 중에 무기력한 증상이 대표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들은 무기력이 나타나면 우울증이 생길 초기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랫동안 안 그랬는데 무기력증이 지속이 된다면 아 나 이러다가 우울증이 될지도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공황장애 같은 불안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거나 친구한테 나 지금 이래 라고 한번 이야기를 건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네이처 계열의 한 유명한 논문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항우울제, 세로토닌과 관련된 항우울제 논문들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몸에 세로토닌이 낮아서 꼭 우울증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논문이 실렸어요 난리가 났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항우울제라는 건 몸 안에 세로토닌을 많이 올려주는 약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물론 세로토닌 뿐만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 같은 다른 것들도 올려주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약을 먹는 게 꼭 우울증을 100% 개선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가벼운 우울증상, 병원에 올 정도의 우울증상은 아닌 가벼운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면 산책을 시작하세요 가벼운 산책은 우리의 뇌를 자극을 해서 감정을 다른 방면으로 돌릴 수 있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음악을 좋아한다면 음악을 들으시고요 제일 좋은 건 나랑 친한 친구,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얘기 편한 사람들하고 나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해 보는 것이 가장 좋고요 항우울제를 먹건 운동을 하건 또는 명상을 하건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의 뇌는요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의 뇌는 먹고 자고 싸는 뇌를 말해요 그 바로 위에 있는 감정의 뇌는요 여기서 바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곳인데 여기서는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뇌입니다 근데 감정은 하루를 지낼 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기분 나쁜 거 기분 나쁘고 슬픈 거 보면 슬프고 열받는 거 보면 화나잖아요 그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그 감정을 다 표현하고 살진 못하죠 그걸 조절하는 게 우리의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이라는 건 우리 이마 바로 뒤에 있는 뇌를 이야기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오래 받거나 무기력에 빠지면 그 뇌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 전두엽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을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등산을 하기도 하고 또는 기도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을 먹으면 빠르죠 저 100미터 달리기를 할 때 한 80미터 정도는 그냥 에스칼레이터 타고 가게 만들어 주는 게 약이에요 근데 약을 먹어도요 20% 30%는 내가 할 몫이 남아 있어요 내 마음 컨트롤을 내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부분은 걷기, 명상, 마음 다스리기, 심호흡이에요 그것들은 약 안 먹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죠 아침에 막 부인하고 부부싸움을 했다고 칩시다 제가 저는 부인하고 부부싸움 못해요 맨날 혼나니까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부인한테 혼을 나고 출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막 화가 나는데 화를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잖아요 호흡 조절하는 거죠 그것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들을 시작을 하시고 가장 편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걷기, 어떤 사람은 음악 듣기, 어떤 사람은 명상하기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할 때 제일 마음 편한 게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잘 쉬는 방법은 쉬는 시간을 정해놓고 쉬는 겁니다 저는 쉬는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쇼파를 좋아해요 TV 맞은편에 왜 집마다 TV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 있잖아요 이걸 제가 전략적 요충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앉아서 한 손에는 TV 리모컨, 한 손에는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이게 저 쉬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는 걸 좋아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일할 때 주로 하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는 건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쉴 때 쇼파에 쉬러 들어가면서 아이패드나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들여다보면 저는 원래 일하는 게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뇌가 아 이 친구 다시 일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배터리를 다시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쉬질 못하죠 몸은 쉬지만 뇌가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쉴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일할 때 하던 것과 다른 것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주로 마주보고 일을 하는 자리에서 일을 한다면 쉴 때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동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 반대인 경우는 조금 더 책을 보거나 마음을 다잡는 활동을 하라는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일할 때 쓰는 뇌와 다른 뇌를 쓰라는 겁니다 만약에 평일에 너무 잘 자지 못한다 요새 7시간 반은 자야 건강한 수면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자는 시간을 가지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걸 수 있는데 완충될 때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핸드폰, 밧데리가 다 다른 다음에 줄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다 충전될 때 기다려서 쓰세요 한 20%, 30% 충전되고 나면 꺼내서 내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충전이 됐다고 하면 일어나서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워밍업 하듯이 시작하셔야 지치지 않고 내 할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한 20% 충전이 됐다 한 20% 충전이 됐다 한 20% 충전이 됐다 한 20% 충전이 됐다